4점은 큰 목소리 아예 끝났지 후면청이 아니라 사망성고 사망성고 좀 재수없는 소리 들리는데 레킹볼 자랑 끝났어 어 도망가 조심해 위도우 괜찮아 왜냐? 우리에게 레킹볼과? 빈지와? 힐 안돼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 총 빼야돼 한 명 컷 빈지 타야돼 어 죽였다 죽였다 오 어디? 오 나 힐 오 오 오 오 오 데너 타도 컷 빈지 타야돼 아 앞에 일 안돼요 앞에 일 안돼 방에 나와요 아나 위치 확인하고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 나 죽었다 이거 사망 아 어딜 죽어 어디 죽어 살았다 죽을 수 없어 디바 부자 디바 부자 디바 부자 디바 매우 패 디바 타부자 용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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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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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살렸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야 돼요 나와요 괜찮아 나 힐 잔다 양수님 살렸어 양수님 살렸어 감사합니다 우리 캔지 어딨어? 아나 잡아 아나 잡아 힐 힐 힐 오케이 오케이 저 2층 다시 올라가요 완벽했다 우리 우리 제나타의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오케이 오케이 더 이상 케이주의를 무시하지 말고 약간 이런 포시만 실화한 데만 주세요 네 딱 한 데만 뺏어보네 뺏어보네 나 뭐가 왔는데? 진압 타고 진압 타고 오른쪽으로 오거든 가자 아냐 리스타리베 리스타리베 오케이 오케이 화물 디바 화물 디바 바스 운이야? 안 와 안 와 안 와 하고 있었어요 호빵에서 나와요 호빵에서 나와요 호빵에서 나와 호빵에서 나와 호빵에서 와 오케이 윈스탄 1 마스캠 어딨죠? 마스캠 어디있죠? 마스캠 어디있죠? 마스캠 뒤쪽 오케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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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패 패 패 패 오케이 우리 우리 아트 죽어? 화물에 뭐 갔거든요 화물 겐제부터 호빵에서 나와야 돼요 윈스탄 킬 윈스탄 킬 굿뺐어 굿뺐어 이거 그거 물어주세요 쟤나타 물어줘 디바 아 왜 깨웠어 나 나 나 피 없는데 이거 이거 물어줘 쟤나타 물어줘 쟤나타 물어줘 쟤나타 쟤나타 모이라 보내줘 모이라 보내줘 뭐야 나 왜 죽어 아 이승병이 글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나이스 내려와 내려와 이거 포벌져 있어 포벌져 있어 우리 포벌져 있어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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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할 수 있다 괜찮은데 신정해 진정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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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물을 신하일만 당하지마 신하일만 당하지마 우리 2층에 디바 잡으러 가 이 위에 올라가요 헬로스 저 2층 올라가요 우리 2층 우리 2층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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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보죠 두피 조심 두피 조심 두피 조심해야되요 님들 이거는 근데 용검 조심해야되거든 Почему, wsp 거기 나와요 힐베닝거 나와 하나 하나 앞에 1 안돼요 걘지들어와요 걘지해보좌 우리.. fühpeecut assembl consider 뭐이라도 내가 한 대 쩔어 놓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참고로 딜금입니다 자 이런 겐지에요 3초 3초 여기 겐지있다 여기 겐지있다 겐지틀 쿵탐 없어 아 너무 늦었어 둠피 재워놨어요 이럴 이렇게 깨운다고? 아 죄송해요 제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아 레킨볼 돌고 있어 레킨볼 돌고 있어 이 킬 라우스 괜찮아 나 비비고 있어 빠져요 빠져요 위스단 빠져요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요 저희 다 빠지 거기 다 부자 두피 오플렉 빠진 나 왜 오겼다라 그러냐 위쪽 소졸업 흘러간다 오케이 린지 부자 좋아 HP 빠졌어 화물 한번 가실 OK OK 가실 뒤로 보자 지금 뒤로 없는데 가실 뭐야 비행기 위에 말도 안나 배웠어 이건 내가 미리 때려놨어 컷 OK OK 나이스 우리 랑슈님 힐 켄지야 랑슈님은 저 힐 OK 저 어 아무도 없었어요 죄송 폼 괜히 줬네 죽게 냅더라고 난 죽지 않아 나도 2층 올라갈까 자리 잡았어 떨어지심 1층이 낫겠다 루시오 반킬 재웠어 누가 깨우는가 자꾸 거기 숨어 힐 안돼 루시오 피 루시오 아래에 있어 모레일 밴 아 멈췄다 아 멈췄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어 나 왜 죽어 마지막으로 한번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해킹블이 비빈다 가야돼요 같이 가줘야돼 나한테 오겠지 나한테 오겠지 우리 힐러가 루시오 하나에요 지뢰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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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싸우세요 안아가는 중 누구 뽑는거야 모이라 봐봐 모이라 모이라 오케이 오케이 못봐 못봐 호빵 좀 깨줄 수 있어요? 호빵 엘 무시오 우리 아나 없어요 호빵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주웠어 마무리가 안 되면 비벼도 음이 없긴 한데 크흫 탱탱 Il-Bam 아니 비트까지 빠졌다 이거 비트까지 빠진 것main 갑지 않아요 호빵 우리 또 아나 없어요 아 렉킹벌 오래오래 살아나보네 3% 한대 아 궁 3% 남았는데 안되네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아 이거 마니라 먹힌다 잘했어 아 우리 하나 위험해 안 죽어 또 죽겠다 너무 아까웠다 오케이 디바 펑 우지우 보이라 너무 사기해 위도우 뭐이라 넣을까요? 위도우가 위원이에요 아야 위도우가 위도우가 있어요 위도우가? 위도우가? 오케이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위도우 아 아이고 위도우 보는데 이거? 우리 아나 없어요 우리 궁인가? 우리 궁이네 우리 아나 없어서 여차오면은 비트 써야될걸 위도우 위도우 와아 이거 포파에 터질게 포파에 나와야 돼요 어른다님 어 이거 헤드 맞습니다 위도우 위도우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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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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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루시오 재우놈 루시오 재우놈 화물에 루시오 자 루시오 산다고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쎄 쎄 쎄 쎄 나이스야 아주 괜찮아 나이스 잘했어 나 그거 죽을 줄 알았어 나이스 아 아 그거 보고 웃겨가지고 아 이씨 흫 ㄷㄷ 여기도 벌레 대면 잔 있을 것 같아 원래 솔져 쫄쫄쫄쫄쫄거리는 거잖아 캐릭터가 하..허허헣 캐릭터 원래 그러는데? 왜 이렇게 죽을래? 처음엔 별로 안 아픈데 나중에 맞다보면 아파 그게 솔저의 무시할 수 없게 돼요 결국은 아파가지고 보자니 도망가고 안 보자니 아프고 이래요 솔저가 딱 공격 적 한쪽 있습니다 맞바꼈어요 그쪽에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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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야 되나가 호빵 빠졌어요 앞에 힐 안 돼요 할 수 있나? 쎄나 쎄나 너무 쎄나 한조 주심 한조 옛날 같았으면 이 밤을 벌써 운송하고자 아 아 없어요 이렇게 피인가? 한조 반패인데 한조 풀피야 풀피 솔저님 앞에 홈타 지금 우리 화물 여기까지 밀었네요 필받아야 돼 필받아야 돼 아니 나 지금 나 화물에 있는데? 하나님 뒤에 1조 감사합니다 아 죽겠다 한 대 매트릭스 없어요 아 안 죽겠다 빠졌어 2층 프리딜이에요 2층 프리딜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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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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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있을 수 있나? 살았나? 살았나? 죽었네 나 힐 했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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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오가 당장 저게는 수비공이 없지만 용검이 계속 용검이 개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가야 돼 가야 돼 밀어 붙여야 돼 와 이거 나이스 지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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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아요? 윗선이 돌아와요? 윗선이 안 보여 허물국일거에요 아니다 나 이거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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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재웠네 우리 윗선이 죽는다 아 뭐야 이거 한쪽 아 아픈데? 어 이거 프리즈리다 상대 제가 메카는 깨고 왔어요 아 제발 이거 윈스터 잘못 뛰었는데 아깝다 맥크리 어디서 쏘냐 윗선이 돌아와 생선이 안 보여 맥크리 오른쪽 방 두뇌가 없어요 상대 오른쪽 방 맥크리 루시가 케어하겠지 맥크리 컷 화물 붙어줘요 네 호빵이라 못 져 나이스 비트 디바니 어디가요? 도망가면 안되는데? 힐을 못 받아서 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퐁주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나 한조한테 죽었는데? 아 이거 언제왔데? 한조 너무 잘 쏘는데 나노솔자 한번 가죠 아 아깝다 우리 뒤에 또 맥크리 잡았거든요 네 뒤에 2층에 맥크리 루키님도 궁 있으니까 이뤄보긴 하네 가볍게 가볍게 아 이거 왜 안 맞았다고? 아 아 이 대가리가 일로 날아오네 컸다 뭐 잡았으면 난 프리들인데 맥크리?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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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베 아니 내가 못 구자 까비까비 아 지려 어묵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감사합니다.